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진 것을 가지고서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과 지식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재능과 기술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와 권세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옷, 명품, 가방 이런 것들도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칼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도 여재나는 자기의 가문 학벌, 종교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많이 자랑을 하고 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 일을 받았고 또 변야민 집화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세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도시, 그 당시의 문화도시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힐라 문화를 배웠고 당시 최고의 율법사 가마리엘 문화에서 유대 율법을 배운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후부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크리스토가 그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 결코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결단코 전혀 다른 것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렌두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크리스토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의해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오직 그 십자가 못 박힌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또 고렌두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크리스토를 전하니 그러니까 바울사도의 모든 선교, 선도, 전도의 중심지는 십자가,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사도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전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치욕의 형불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선 아무도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크리스토의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하여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있는가 첫째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보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기목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대속물로 자기 몸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들여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흠 없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 등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드리는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하고 하나님의 진로를 풀어드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리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의 첫 번째로는 자기 집에서 길눈 가축 아주 종성들에서 이렇게 길눈 각축종의 양이나 염소, 송아지죠. 이런 것을 흠 없는 것 그것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그것을 정성껏 잘 길러서 그걸 성전으로 끌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짐승 위에 머리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죄가 그 짐승에게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는 것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서 짐승이 대신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실습을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짐승을 죽일 때에 그렇게 금방 죽는 것이 아니랍니다. 약 한 20분 걸리는데 그 칼을 가지고서 심장을 찌르던데요. 그 심장을 한 번 찔러서 죽는 것이 아니랍니다. 몇 번 찔러고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막 야단치고 또 소리지르고 그 피를 쏟고 그리고 또 목을 치기도 쳐서 죽이기도 하는데 잠깐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해야 그 짐승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 죽이는 사람들 피투승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는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를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 고기는 재단에 불태워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범죄한 사람이 그 제사된 사람이 짐승 위에다가 손을 놓고 안수하고 그래서 죄가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의인은 이 사람에게 전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죄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축구약 시대에 그 짐승을 드리는 것은 완전한 제사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짐승이 대신 죽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한 제물이 못되고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실 그것을 모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단 받으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에서 되새워가기 위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스소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들이셨는다. 또 갈라디아스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 이 세대의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하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양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속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왔습니다. 또 히브리스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크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안주사 이렇게 기록하여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스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화재에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송소에 들어가신 놈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성경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생명은 많은 사람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들 아들 되시는 예수 크리스도 께서 죄 없어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만명하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한 완전한 제사장에 지시며 동시에 완전한 죄물로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제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크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크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은 받지 않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신 크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의로운 자로 또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 시키는 화해가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만족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도의 십자가에 급시 제사로 말며마 우리는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크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를 위한 화목재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며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며마 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성대로 창조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며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며마 죄의 남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입양시켜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료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성서휘장이 위로부터 아리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로 말며마 하나님과 막혔던 그 담이 죄의 담이 무너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켜서 성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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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성냥의 죽음이다. 이 성냥 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경에 보면 구속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성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의 피로 말며마 성냥 오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성냥 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 사탄의 종으로 태어나서 사탄의 종으로 타고 죄의 종로를 하다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소지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탄의 지배와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사서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 소유로 만들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 주고서 우리를 사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였다는 말입니다. 갈라데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하셨으니 귀족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여 심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의 정한 저주와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저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선 적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미 피로 우리의 모든 책값을 치르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몸은 내 자신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의 소유 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소유 가 됐고 조금 말하면 주님의 종돌이 된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종돌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새 주인이 된 거예요.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 죄의 종로 하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서 주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새 주인이 되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종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이에요. 골로세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권전하사 이 흑암이란 것은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고추의 사함을 얻었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옛날에는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 또 죄의 종로라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포예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위치가 달라져서 해야죠.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장애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또 예수 믿다가 잘못하면 사탄의 종이 되고 또 구원해서 떨어질까 그리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어둠의 세례에 의해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종에서 크리스의 종으로 사탄의 지배에서 크리스의 지배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종 사탄의 종으로 하던 사람은 마지막에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게 되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들들은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동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갑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갑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또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벗어나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뿐만이 우리 예수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아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사도처럼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보금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젊어지시고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이며마 우리가 그 십자가 공료로 말이며마 모든 죄와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 받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 예수 크리스도가 십자가의 보금 예수 크리스도의 그 피어리신 십자가의 그 모든 이 귀한 보금을 세상에 전파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터넷 보금방송에도 십자가의 보금을 전하는 온 천하에 전하는 귀한 방송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